곶자왈과 관련된 제주 속담이 많더라고요. 낭은 돌의지, 돌은 낭의지.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죠. 이국적인 섬이죠. 달라산을 중심으로 타원염 모양으로 돼 있죠. 화산섬이죠, 물론.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이 올랐죠. 2002년에 생물권 보전지역,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죠. 얼마 전에 한번 이리 시작하게 됐는데 자세히 봤더니 저는 가장 제주스러웠던 곳이 바로 곶자왈이라는 곳이었어요. 제주 방원으로 곶은, 숲, 자왈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래요. 곶자왈은 결국 가시덤불숲이라는 뜻이죠. 제주도가 화산에 분출할 때 용암들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우르르 모여서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이 곶자왈에 가서 보게 되면 제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무수한 삶에 애환이 깃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곶자왈과 관련된 제주 속담이 많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게 낭은 돌의지, 돌은 낭의지. 낭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한다. 그런 뜻인데 곶자왈은 흙이 없어요. 바위만 있어가지고 나무는 돌의 뿌리를 내려야만 돼요. 또 제주가 바람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견뎌내려면 돌 위에다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뿌리와 이렇게 엉키면 제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굴러가지 않고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의지한다 해서 옛사람들이 서로 그냥 도우면서 잘 살아가라. 그런 뜻을 전한 것 같은데 지혜가 참 깊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눈에 전공이 상불하기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하니까 판근 판근이라는 거는 주변 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나무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근육질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곶자왈에 가면 판근이 그냥 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곶자왈은 바위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 사이로 지하수가 흐르고 굉장히 보온, 보습 효과가 탁월해요. 그리고 바위 틈새에서 은은하게 바람이 느껴져요. 이른바 숨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땅 속에서 공기가 나와요. 근데 또 이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치에 따라서 햇빛의 세기와 바람 불은 세기가 달라가지고 같은 숲 안에서도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가 있고 실제로 곶자왈은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드문 장소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북방 한 개의 식물하고 남방 한 개의 식물이 서로 공존하는 아주 신비로운 숲이어서 겨울에 들어갔는데도 초록이 오지 있는 거 하면 봄에 가서도 낙엽지는 걸 볼 수 있고 신기하죠? 최근 들어서 곶자왈이 재조명되고 있죠. 제주의 허파 또는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 2015년에 발표된 조사할구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한 2천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거의 40%가 곶자왈에 서식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식물뿐 아니고 뭐가 발견됐냐면 새로운 미세물도 하나 발견됐어요. 베리박터 곶자와렌시스라고 이거를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만든 유전자가 상당수 발견돼 있어요. 변편한 흙이 없는 돌 무더기 위에서 나무가 자랄 때에는 보이지 않는 베리박터 곶자와렌시스를 비롯한 미생물들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흐뭇했어요. 식물과 돌과 또 미생물이 척박해 보이는 환경에서 생명이 이렇게 움트고 있구나. 곶자왈은 이름 그대로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냥 버릇인 땅이었어요. 제주에 가면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곶들의 가근에 낭해라이 겐디 자왈들엔 가지 말라이 숲에 가면 나무해와라 그러나 가시덤불에는 가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자 여기에 하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가시덤불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가시덤불 안쪽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 손길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척박한 돌무덕이지만 일단 뿌리만 내리면 나무는 살만하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쭉 자라면서 위에 쭉 올라가면서 커지면서 잎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가리고 밑에 그늘이 지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이 가시덤불은 그늘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가시덤불은 얘네가 번성할수록 서서히 시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시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옛날에 나무하러 가야죠. 그러면 나무를 댄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없어졌어요. 또다시 햇빛이 내려쭈어요. 시들어가던 가시덤불은 잘 자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또다시 나무는 자랍니다. 그러면 또 자라고 반복이 되겠죠. 실제로 곧자와를 가면요. 숲 해설사 말씀이 곧자와된 나무 대부분은 나이가 최소 수백 년이 넘는데요. 근데 나무를 보면 몸통 들어올까 굉장히 줄지가 가늘어요. 대신 뿌리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랐어요. 뿌리는 살아 있었죠. 자란만 하면 또 잘라갔어요. 또 나왔죠. 나온 것들이 자라고 했으니까 뿌리 하나에서 여러 개의 몸통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친 제주의 곧자와를 골무더기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이겨내고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을 견뎌내며 살아온 나무의 모습이 감동받았어요. 뭉클할 만큼 시리도록 아름다웠고 저에게 어떤 무언의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생문학은 그 기분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